네 안녕하세요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배우실 곡은 김강진의 편지라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기타는 야이리의 드래곤아웃 올솔리드 모델이고요 YD-40이라는 모델입니다 먼저 풀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안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 두겠소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 두겠소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 두어 사랑할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사실 그대 있음으로 날 잊고 사시오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별로 받아 두겠소 이별로 받아 두겠소 사랑한 사람이여 사랑한 사람이여 좋은 사람이여 좋은 사람이여 사랑한 사람이여 이맘만 가져가오 이맘만 가져가오 이맘만 가져가오 이맘만 가져가오 봄 사랑한 사람이여 보다 사랑한 사람이여 사랑한 사람이여 않나 약한 사람이여 지밀